이렇게 막감날 팬사인에 오신 분들의 뭔가 더 특별한 느낌? 오늘 막박 축하받았는데요 핑크밭 맞아요 복숭아 제가 예전에 소이 언니한테 맛있어 보인다고 보냈어 맞아요 거의 미리 막 맛있다 했는데 몸이 더워진 거예요 우리 땅슨이들 오늘 복숭아 케이크 어떠셨나요? 저는 그 안에 복숭아가 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 같은 아이스크림 약간 느낌이 나고 저는 그게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 이게 올라와 있는 복숭아 그러니까 원래 원래 끝나셨었네요 뭐야 이거 귀여워야 된대요 뭐야 그 귀여운 운명을 우리! 아니 잠깐만 팔띠가 세 개가 됐는데 이거 최채 언니가 만들었던 거예요 최채 언니 이거 이거 말씀 드렸어요 어 이거 빨리 말씀드려 여기 줄리아랑 사랑이가 하고 있는 팔띠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만들었던 거에요 저희는 형께서 맞췄어요 근데 프랑 언니는 안 한 거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선물 가르쳐주고 이렇게 안 한 거 같아요 뭐야 어때지? 메롱! 언제 한 번 다 같이 하고 음방을 보여요? 아 심플이 아니고 뮤직뱅크 때 뮤직뱅크 때 저희가 다 같이 비즈 목걸이랑 아 뮤직뱅크 때 저희 손목을 잘 받은 게 원래는 다 포타트 목걸이도 맞아요 목걸이도 했어요 맞아요 뮤직뱅크 뮤직뱅크 아니에요? 뮤직뱅크 아니에요? 뮤직뱅크는 제가 안 했어요 더 쉬운 거 같아요 아 쇼채니까? 너무 어렵다 여러분 다 시청하세요 모든 영상 다 시청하기가 아 쇼채? 아 아닌데 쇼채? 아니야 몰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나도 priv Alejandro 빕 ;; uw 내용 밥 BA 비ным 좋 잘